아 티롤더넛 동판점 입니다 아 집이 잘 안보이는데 문을 내버렸어 블루베리 렌네이 초코 카페라떼 프리미엄 딸기 티롤 허쉬 그 다음에 누룽지 크림 도너스가 아주 잘 뽑아요 가리킴 보람이 있습니다 아 시흥 150 이렇게 잘 뽑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만 잘하잖아 초보자 초보자 딱 5일 배웠어 5일 5일 배우고 한달동안 나한테 집중 교육받아서 이렇게 잘해 근데 똑같이 배우는데 왜 다른 데 못했나 이거 아 진짜 머리 아파 잘 나오잖아 고림도 있고 빵이 묶어지면 체질이 되니까 이제 티롤더넛하고 던키더넛 크리스피하고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지 야~~~ 이렇게 잘 뽑으니 2회 3회 5회